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데뷔하여 제2회 쪽집게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한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노인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1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2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번 경직성이 증가 5번 시간 전망의 변화 정답은요? 2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돌아가신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갔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그것이 바로 유산이라는 거죠. 흔적을 남기고 싶고 또 자신이 이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노인복지사업 중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지원 2번 노인실명예방사업 3번 경로당 운영 4번 노인건강진단 5번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3번 경로당 운영이죠. 어르신들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요. 경로당 운영입니다. 많이들 다니셨을 거고 아시는 내용이라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장기요양등급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의 요양등급은 1번 제1등급 2번 제2등급 3번 제3등급 4번 제4등급 5번 인지지원등급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한자세요. 그리고 점수가요. 45점 미만이네요.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높죠. 2, 3, 4, 5등급까지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인지지원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45점 미만이라 할지라도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등급을 인지지원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행동변화 대처는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가 1번 신체활동 지원 2번 일상생활 지원 3번 기능회복 지원 4번 정서 지원 5번 치매관리 지원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5번 치매관리 지원입니다. 요양보험 업무와 관련한 이 표준 서비스와 각각의 내용들을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개 항목이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미 주변정도, 세탁등 뭐 이렇게 3가지에 해당이 되고 기능회복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8가지 항목이 됩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어르신과 말벗을 해드리는 내용들 또 소통하고 관련된 내용이나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정서 지원 파트에 넣으시면 되고요. 행동변화대처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변화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5번 시설생활노인의 관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권리는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1번 진로품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과 할 권리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진로품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직원들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 조정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어르신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자 여기에 진로품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선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진로품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내용 기억해 주시면 고르기가 쉬워요. 6번 다음 중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2번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3번 학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신고해야 한다. 4번 관장량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 5번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해 주시는 건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제공 원칙 중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 1번 정보 전달자, 2번 관찰자, 3번 숙련된 수발자, 4번 말법과 상담자, 5번 동기유발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이네요. 말법과 상담자입니다. 의사소통 하실 때 어르신과 잘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 그러면서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말법이 되어드리는 것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8번 다음 중 장기유양 대상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80세 남성 2번 혈관성 치매가 있는 50대 여성 3번 당뇨병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남성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성 5번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약간 귀가 들리지 않는 95세 독거노인 정답 골라볼까요? 2번이죠. 혈관성 치매가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노인성 질병, 즉 뇌에서 오는 치매라든지 파킨슨, 뇌졸증 같은 질환은 65세가 안되더라도 장기유양급여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노인장기유양보험표준서비스 내용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일상업무대행, 2번 취사, 3번 신체 인지향상 프로그램, 4번 행동변화대처, 5번 구강관리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구강관리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신체활동은요. 신체하고 관련된 활동입니다. 구강관리는 어르신 몸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럼 1번은요. 일상생활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건 개인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 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부님들은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변 정돈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3번 신체 인지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4번의 행동변화대처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인류에 대한 설명증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 업무와 관련 사항을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 2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가족 시설장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보다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믿고 있는 종교를 대상자에게 선교하였다. 5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시고 기술도 습득해주셨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네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11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허리를 펴고 무릎은 굽혀 몸이 무게중심을 높이고 지지면을 넓힌다. 2번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3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 전환 시 허리를 돌려 조절한다. 4번 물체는 최대한 몸에서 멀리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5번 다리가 아닌 허리를 펴서 들어올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입니다. 지금 유통 예방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허리는 펴신 상태에서 지지면을 넓혀 주시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양쪽 발을 깨 넓이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펴고 그렇게 1번처럼 그렇게 되면요 무게중심이 낮아집니다. 자 2번이 정답이잖아요. 한쪽 무릎은 지금 높은 위치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약간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신체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구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시 허리만 돌리시면 허리 손상됩니다. 그래서 안되죠. 몸통 전체를 움직이셔야 되구요. 자 4번처럼 물체를 최대한 몸에서 멀리하게 되면은 힘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만큼 또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내가 힘을 적게 쓰면서도 내 몸이 다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위치한다 기억해 주시구요. 5번처럼 다리관이 허리를 펴는 게 아니라 반대죠. 허리를 펴는 게 아니고 다리를 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2번 유양보호 업무 유형의 정서 지원 활동 중에서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경력,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대필 정답 골라 볼까요? 네 5번 편지대필입니다. 정서 지원 활동 중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의사소통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키워드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아싸 하면서 1번 딱 골라주시면 땡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사소통 도움이 어떤 거냐.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글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번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4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둔감하게 반응한다. 5번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대체적으로 쉽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요. 어르신들은 어떤 질환이 오면은 금방 나으시는 게 아니라 길고 자꾸 또 재발도 되고 또 다른 병들이 오기 쉽다. 이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1번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여러가지 질병이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하나는 맞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것은 맞는데 급성 질환 아니고 만성 질환이 많죠. 자 그 다음 4번처럼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5번과 같이 노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틀린 내용이 있었네요.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위암 출혈, 토혈, 혈변입니다. 출혈은 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요. 토혈은 토할 때 피를 토하는 거고 혈변은 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거네요. 위암은 위가 이렇게 모양이 주머니 형태로 생겨 있는데 위에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암은 조기 위암이고요. 그리고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는 진행성 위암이다. 이렇게 근육이 장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층까지 침범된 것을 진행성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끌어모아서 암세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조직이 점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출혈을 거의 동반하게 되고 이렇게 피가 나오다 보니까 위로도 올라오고 그게 토혈이죠. 아래로도 가고 혈변입니다. 그래서 3번 위암, 출혈, 토혈, 혈변을 골라주시면 되고 1번하고 2번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위염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위궤양은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 위염은 점막에만 국한되어서 점막이 손상된 것이 위염이고요. 또 근육층까지 손상된 것은 위궤양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심하겠어요? 예, 위궤양이 더 심하죠. 밤에 아픈 게 더 많이 아픈 거거든요. 새벽에 아파요? 그러면 위궤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하고 5번도 역시 틀린 내용이죠. 대장암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아래쪽에 혈변, 직장출혈, 점액분비 이것이 대장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설사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있는 고라한 변을 보는 것이 설사죠. 15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번 방임, 2번 정서적 학대, 3번 경제적 학대, 4번 유기, 5번 신체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지금 제한된 공간에 가두었어요. 어르신을 가두었대요. 그럼 어르신이 몸을 못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신체적 학대가 됩니다. 2번 역시 약물을 사용해서 어르신의 어디를요? 신체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째 나와 있는 내용도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데 노동을 하는 건데 노동은 거의 육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16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은 1번 고혈압, 2번 심부전, 3번 만성심부전, 4번 동맥경화증, 5번 빈혈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심부전입니다.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디가 아프대요? 네 심장이요. 심장이 원래 역할이 뭐예요? 심장은 수축을 해서 온몸에 피를 내보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축력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그럼 떨어졌구나. 이것이 바로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한 질병이 심부전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죠. 17번 다음 중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할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2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3번 보험급여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5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으나 압류는 가능하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호해주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3년도 되고 5년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산업재해가 3년이면 3년이지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이렇게 아리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유효한 것도 있고 5년 유효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번은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부도나 폐업할 경우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보호받습니다. 2번도요. 이렇게 산재를 당했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3번은요. 세금을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처럼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으나 네 맞습니다. 양도할 수 없지만 압류는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다쳐서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노인성 질환은 서혜부와 대태부의 통증 이동의 제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 1번 고관절 골절 2번 골관절염 3번 퇴행성 관절염 4번 당뇨병 5번 뇌졸중 정답은요? 1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자 여기에 서혜부와 대태부의 통증입니다. 서혜부는 생식기가 있는 쪽이죠. 대태부는요. 넓다리뼈라고 해서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아주 커다란 뼈입니다. 여기가 아프네요. 그러면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1번이네요. 19번 요실금이 치료 및 예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충분한 칼슘 섭취를 한다. 4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5번 비만은 복분의 압력을 증가시켜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실건데요.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과일을 왜 많이 섭취해야 되느냐. 변비를 예방해야 되는데 지금 요실금이 왔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왔는데 왜 변비를 예방하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실금의 원인을 좀 이해하시면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요실금은 방광이라고 하는 요렇게 소변을 저장하고 있는 요 방광 내 소변이 차면요. 소변이 요렇게 차죠. 일정량 차면은 가고싶네 하고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차고 양이 이제 방광의 용적률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복압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자꾸자꾸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요기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이 돼버리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것이 이제 요실금이에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가 가장 흔한데 그럴 때는 복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변비 같은 경우도 뒤에서 자꾸 변이 꽉 차있으면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복압성 요실금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걸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1번은요. 비타민 D 나왔네요.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요실금 예방하려면 비타민 D는 요실금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골다공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비타민 D 충분히 섭취한다. 그럼 2번 같은 경우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한다. 그것도 역시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고요. 충분한 칼슘 섭취도 마찬가지.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고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는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 아니고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복부의 압력이 복압,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러한 요실금이 바로 복압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0번 노아에 따른 피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피아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둔감해진다. 2번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두꺼워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3번 피아의 지방층이 늘어난다. 4번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굵어지고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된다. 5번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해져요? 맞습니다. 두꺼워지죠? 그리고 세로줄도 생기고 잘 부서집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번은요? 피아 지방이 감소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기온에는요? 민감해지겠네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피부 건조하고 표피가 두꺼워지나요? 아닙니다. 건조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표피는요? 얇아지고 탄력성은 감소하고 쉽게 그래서 손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피아의 지방층은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굵어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가늘어집니다. 네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는 소실되어 탈색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가지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1번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가를 받고 할인해준다. 2번 함께 할인 요구에 노력한다. 3번 그냥 묵살한다. 4번 대상자 가족과 의논한다. 5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입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해주세요. 시설에서는 시설급여는 몇 퍼센트에요? 20% 본인 부담금 내야 되고 제가급여에서는요 15% 내야 돼요. 그런데 요것을 할인해주면 안될까요? 안됩니다. 법에 따라 요거 불법이에요. 요거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해드릴 수가 없네요. 요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확인 개입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1번 경찰서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3번 보건복지부 4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심터 5번 주민자치센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어르신들을 발견했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고하는 기관은 두 곳인데요.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사례에 대한 확인이나 아니면 사례관리에 대한 절차를 지원하는 이런 기관은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에 부합한 답이 바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좁은 시야 안구통증 뿌옇게 혼탁된 각막과 관련 있는 증상은 1번 섬망, 2번 백내장, 3번 안구건조증, 4번 농내장, 5번 결막염 정답은요? 4번 농내장입니다. 네 눈에 관련돼서 시험은 이 백내장하고요. 농내장하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냅니다. 농내장과 백내장 정도 구별하시면 되는데 지금 정답은 농내장이죠. 자 시야가 좁아지고 안구에 통증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백내장은 안구에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내장은 왜 통증이 있을까요? 안압이라고 하는 눈의 압력이요. 안압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눈이 아픈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서 꾹꾹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상 안구 같은 경우는 누르질 않으니까 안아픈데요. 오른쪽에 농내장이 있으신 분의 눈을 보니까 방수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 물이 나오는데요. 눈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물입니다. 여기 이제 각막 쪽에 이 섬유주라고 하는 곳에서 방수가 나오는데 나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갔네. 그럼 이 방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그런데 왜 시야가 좁아지느냐 시력도 시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눈도 잘 안 보여지게 되느냐 그것은 이 막막층이 이렇게 여기가 막막이에요. 신경이 시신경이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꾸 누르면 시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질병이 바로 농내장이고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막이 눈에서는 거의 앞부분 여기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각막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방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 이게 뿌옇게 혼탁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당뇨병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소화기계 질환이다. 2번 인슐린이 과다 분비될 경우 발생한다. 3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4번 공복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시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5번 질 분비물 및 질감염이 증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질 분비물 및 질감염이 증가한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당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을 쓰지 못해서 혈중내 당이 올라가서 고혈당이 되는 그러한 질환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러한 당뇨병은 1번에 보시면 소화기계 질환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 경우가 아니라 적게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3번처럼 소변량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느냐? 이 당이 너무 높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내보낼 때 소변으로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물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4번은 공복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에 등산할 때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25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냉찜질은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예방한다. 2번 압박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3번 휴식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한다. 4번 초기 치료는 온찜질, 만성통증에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다. 5번 통증 부위를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완 및 경련 감소 효과가 있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통증 부위를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완 및 경련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1번 왜 틀렸나 볼까요? 외상을 조절하고 조직 손상을 예방하는 것은 휴식입니다. 좀 쉬어주는 것이 좋겠고 2번 같은 경우에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주는 것도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것은 냉찜질이 됩니다. 그러면 3번은 왜 틀렸을까요? 3번은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는 것은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성통증에는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틀린 내용이 있었네요. 26번 요양보호사가 우매 감염되었을 때 치료 방법은 1번 병원에 가지 않고 깨끗이 씻어 관리한다. 2번 가려운 증상이 심한 낮에만 치료용 연고를 바른다. 3번 요양보호사는 물론 대상자와 온 가족이 치료를 받는다. 4번 요양보호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5번 사람에게서 옮기기 때문에 대상자의 침구와 옷 등은 접촉해도 괜찮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물론 대상자와 온 가족이 치료를 받는다. 옮기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때 접촉하신 분들은 다 같이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도 감염되고 이 대상자가 쓴 물건에서도 침구, 옷에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물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번 염증성 비뇨기질환, 2번 폐렴, 3번 고혈압, 4번 당뇨병, 5번 부신기능저하증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부신기능저하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물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기인 경우가 있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신기능저하증입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여기에 이렇게 콩 모양처럼 생겼고 색깔이 완전 팥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장을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이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주고 또 내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필터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신장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부신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고가의 마저처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신기능이 저하됐을 때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고 또 당이라든지 염분 이런 것들 조절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는 부신기능저하증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있네 그러면 이 염증은 물로서 희석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염증이 있네 그러면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가 혈압이 높고 하면 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또 점도가 높아지면 고혈압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충분히 드셔주시고 당뇨병도 물을 드셔주셔야 당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28번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다. 이것이 이제 1번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독감 예방 주사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바로 독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매년 맞는다. 그렇게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29번 다음 중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지나친 머리끄덕임 2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 3번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4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5번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입니다.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써 보여지는 이러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상자가 어떤 걸 느끼는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또 이렇게 끄덕여 주고 하는데 1번처럼 지나친 머리끄덕임이 아니라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머리 끄덕여 주면 그 어르신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30번 다음 중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가, 수영으로 유연성을 유지한다 2번 선크림을 바른다 3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4번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섭취한다 5번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신적 안정 유지를 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네 3번이네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위에 있는 뼈는 정상인의 뼈입니다. 아주 튼튼하게 생겼죠? 아이고 아래 있는 뼈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는요 너무 구멍이 숭숭숭 뚫렸어요. 여기 막 여기도 구멍 여기도 구멍 지금 곧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골절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골라 주시면 됐네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라고 골라 주시면 됩니다. 31번 다음 중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2번 개인 물품을 다른 곳에 감춘다 3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4번 혼자 있게 한다 5번 방문자 수를 많게 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1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입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장애로 주의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와 이런 것이 정신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환청 환각 환시 이러한 것이 선망인데요. 헛것을 보기 때문에 주의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2번처럼 물품 막 감추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요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한다 이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치매 말기 때 대상자의 이름을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말기 때 요양보 제공하는 방법에 더 가깝고요. 2번처럼 혼자 있게 하면 위험합니다. 환청 환각 환시이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막 부르면 5층이든 10층이든 막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 같이 있어주셔야 하고 5번처럼 방문자 수를 많게 하면 혼돈을 일으키세요. 좀 줄여주시되 가족의 방문은 더 자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32번 다음 중 성기능과 무관한 것은 1번 자궁적출술 2번 강심제 복용 3번 인유제 복용 4번 신경안정제 복용 5번 항진정제 복용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자궁적출술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여성에게만 있는 아기 집이죠. 태아를 수정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착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태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궁, 즉 아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궁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자궁을 적출한다고 해서 성기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성기능과 무관한 것은 하면 자궁적출술 내지는 유방절제술, 전립선절제술 이런 것들은 성기능과 좀 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강심제, 인유제, 신경안정제나 항진정제 등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요양보호 기록 방법과 관련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서비스를 시작할 때 태그 인식은 1에서 3cm 이내 범위에서 한다. 2번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 뒷면을 2에서 3초간 접촉한다. 3번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시 정서 지원은 60분 이하로 입력한다. 4번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시 목욕은 40분 이상 제공 시 전송이 가능하다. 5번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 태그 취소 선택한 다음에 급여 종류를 다시 재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4번 대상자의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는 1번 상태기록지, 2번 사고보고서, 3번 방문일지, 4번 장기회환 급여 제공기록지, 5번 인수인계서.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상태기록지입니다. 대상자의 배설이나 목욕,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이런 거 상태를 기록하고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상태기록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5번 다음 중 구두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1번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2번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3번 서면보고를 지시받을 때 4번 정기보고를 할 때 5번 가벼운 사안일 때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죠. 가벼운 사안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상황일 때 그렇게 두 경우는요. 구두보고를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구두보고라고 하는 것은 급한 경우에 또 굳이 이렇게 서면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말로써 보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양치를 하려고 이제 아 하세요 했는데 아 잘 안 한다고 치약을 약간 삼켰어요.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굳이 서면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구두보고는 아주 가벼운 사안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36번 다음 중 대상자 중심 요양부에 있어 대상자를 만지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손가락만으로 잡는 것이 좋다 2번 손가락만으로 잡으면 힘이 덜 들어간다 3번 약간 억압하는 느낌으로 만진다 4번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5번 손이나 얼굴 입술을 갑자기 만지면 팔이나 등을 만질 때보다 덜 놀란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네 4번이네요.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손하고 얼굴은 뇌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뇌에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 자극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7번 다음 중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가 좋다 2번 식탁의 높이를 가슴 높이와 같게 한다 3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4번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5번 편마비 대상자는 불편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3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입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고요.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당겨 앉으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의자에서 식사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걸터 앉으시는 경우는 낙상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번 같이 의자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그러면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높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식탁의 높이를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면 식사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배꼽이죠. 4번처럼 팔받침, 등받이가 없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정된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좋고요. 5번 같이 편마비 대상자가 불편한 쪽을 밑으로 하면 마비 있는 쪽, 즉 불편한 쪽이 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네, 4번이네요. 약 30에서 60도 높입니다. 지금 식사하실 때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직각으로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60도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대상자가 식사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2번 환기를 시키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누워있는 경우 가능한 대상자의 머리를 낮춘다. 4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둔다. 5번 건강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간 관리를 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1번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입으로 드시는 경우를 경구영양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을 통해서 드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관영양이라 하죠. 그래서 경구영양 혹은 경관영양, 입을 통해서 드시든 관을 통해서 드시든 둘 다 30분 식후에 앉아계시는 것 동일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의식이 없으면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릴 필요가 없다. 2번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3번 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된다. 4번 입안을 자주 청결이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5번 영양액 주입 시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후 보고한다. 정답은요. 4번 입안을 자주 청결이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우리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영양액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양액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 영양액이 들어있습니다. 영양액은 이렇게 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코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위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을 비위관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입으로 아무것도 안 드시니까 입은 관리 안 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안을 자주 청결이 하고 이런 경관영양액은 위장으로 들어가지만 입안에서 나오는 타액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점액 성분들이 섞이거든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것들이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이 해주셔야 되고 건조하기 때문에 또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시면 되겠네요. 41번 다음 중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다. 2번 고농도의 영양액이 빠르게 주입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한다. 3번 연화곤란이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4번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영양액이 상할 수 있다. 5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면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네요. 42번 다음 중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이네요.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경구약 복용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 안에 혹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요. 어르신이 혀 밑에 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다 드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43번 다음 중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오른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번 귀약 투여시 귀 중앙에 맞추어 점적한다. 3번 온도가 올라가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가운 채로 투여한다. 4번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귀 윗부분을 앞쪽으로 당긴다. 5번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을 하시려면 귀에다가 작은 솜을 살짝 끼워주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 자 2번은요. 귀 중앙에 점적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은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측면. 3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차가운 채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차가운 채로 투여를 하게 되면 현기증을 유발합니다. 약간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실온 정도 약간 따뜻하게 내지는 온수에 잠시 담궜다가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현기증 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귀 윗부분을요. 앞쪽이 아니라 뒤쪽입니다. 약간 뒤에 위쪽이다. 그런 방향을 후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44번 다음 중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최대한 수술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2번 항문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닦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3번 화장실은 약간 어두운 것이 좋다. 4번 변기업 손잡이는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다. 5번 휠체어 이용 시 잠금장치는 풀어두는 것이 좋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이죠.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신 내용이에요. 화장실 이용 돕기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전반적인 생활 자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부분, 즉 남아있는 기능들, 잔종 기능들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내용 1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45번 다음 중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4번이네요. 배설 시 소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다입니다. 침상에서 배설 할 때는 어르신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고 화장실이 아닌 관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시면 그 음악 소리에 묻혀서 일 보시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46번 다음 중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의나 변이를 느낄 때 참는 연습을 시킨다. 2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번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불편한 쪽에 놓는다. 5번 변기한 배설물은 1일 1회 처리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입니다. 이동변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사용을 할까요? 침상에서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만 화장실까지 가기 힘든 경우나 아니면 밤에 화장실 가다 낙상을 입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밤에 침상 옆에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동변기입니다. 그런데 배설하실 때는 바지를 내리시잖아요. 하위를 내리시는데 그때 이제 수건으로 덮어주시면 수치심을 덜 느끼시겠죠. 그래서 2번이 아주 잘해주신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7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진다. 2번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도록 한다. 3번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넣는다. 5번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등을 살펴본다. 정답은요? 4번이 잘못됐네요. 보통 기저귀를 이렇게 보시면 이를 보시잖아요. 이를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배설물들이 묻겠죠. 그러면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면 이 오물들을 내 손으로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면이 보이도록 만다.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그거 유의해 주셔야 되겠죠. 48번 다음 중 대상자의 유치 도뇨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가슴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2번 소변량과 색깔을 1일 2에서 3회 확인한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유치 도뇨관 삽입 시 보행이 불가능함을 미리 알린다. 5번 유치 도뇨관 교환 삽입은 요양보사도 가능하다. 정답은요.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하시는 분들은 소변주를 방광에 요도에 삽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24시간 동안 계속 소변을 받아내는 그러한 관을 유치 도뇨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감염소인도 높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1번처럼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두시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2번처럼 소변량 색깔은 1일 2, 3회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2, 3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같이 도뇨관 삽입했어요. 침상에서만 계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닙니다. 보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5번처럼 유치 도뇨관을 교환한다든지 삽입한다든지 방광을 세척한다든지 그런 것은 의료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고사님은 안되는 걸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49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입맛을 도두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바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입술 옆쪽으로 넣어준다. 4번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제공한다. 5번 딱딱한 음식은 분말 형태로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입술 옆쪽으로 넣어준다. 차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입에서 너무 드시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도울 때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대상자가 편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식사를 하실 때 숟가락에 들어가는 밥의 양이요. 밥이 얼마나 양을 넣어주면 될까. 여기 이제 이렇게 가득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되겠죠. 얼마 정도 들어가면 될까요? 숟가락의 3분의 1 정도 해서 입술 옆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대상자의 2반 닦아내기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이 입천장 혀 볼 안쪽 2번 아래쪽 잇몸과 이 윗니와 잇몸 혀 입천장 볼 안쪽 3번 아래쪽 잇몸과 이 윗니와 잇몸 볼 안쪽 입천장 혀 4.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이 혀 입천장 볼 안쪽 5번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이, 볼 안쪽, 입천장, 혀 정답 골라볼까요? 1번이네요.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이, 입천장, 혀, 볼 안쪽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윗니 아래 이 딱 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저쪽 복잡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가 윗니 아래 이 딱 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윗니 먼저, 윗니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아랫니,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천장이 위 먼저잖아, 위. 그래서 입천장, 그 다음에 아래로 다시 내려옵니다. 혀, 그리고 마지막 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시 기억할게요. 윗니, 아랫니 다시 위로 갑니다. 입천장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혀, 그리고 볼, 볼은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대상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윗니를 끼울 때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하여 밀어넣는다. 2번,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3번,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4번,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의치를 물에 담가준다. 5번,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별도 보관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입니다. 지금 착용 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치아가 여기 여기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없죠. 그래서 이 없는 부분을 부분 의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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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이렇게 어금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클래스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금속으로 된 장치인데요. 이거를 위쪽으로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잘 빠지게 되죠. 1번처럼 윗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항상 의치는 위쪽 먼저 입니다. 위쪽 먼저 빼고 위쪽 먼저 끼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4번도 보시면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치를 물에 담궈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주무시는 동안 보통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빼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게 맞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에 담궈두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52번 대상자의 회음부를 닦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질, 요도, 항문 2번 질, 항문, 요도 3번 요도, 질, 항문 4번 항문, 요도, 질 5번 항문, 질, 요도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3번 요도, 질, 항문입니다. 자 회음부는 여성의 생식기와 비뇨기계통에 같이 있는 이 부위인데요. 요도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질은 생식기관이고 항문은 배설기관이죠. 회음부를 닦을 때 요도, 질, 항문의 순서로 닦아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도와 요도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앞쪽에 지금 여기가 배꼽이고요. 여기가 항문 쪽이잖아요. 자 요도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질이 있고 세번째 요기가 항문인데 1, 2, 3 순서로 닦아주셔야 세균이 요도로 침입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만약에 항문에서 요도로 이렇게 가면 요기에 있는 대장균들이 다 요도 쪽으로 가게 돼서 비뇨기계 감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욕해 주실 때나 닦아주실 때 요도, 질, 항문 요 순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한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눈곱이 있는 쪽을 먼저 닦는다. 3번 코털이 코밖으로 나와 있으면 의료기관에 가서 깎도록 한다. 4번 귀 입구의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도록 한다. 5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한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쪽 눈을 닦아주시고 나면 반대쪽은 다른 면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눈곱이 없는 쪽을 먼저 닦고요. 3번 같은 경우 코털이 코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깎아주셔도 됩니다. 의료기관까지 안 가셔도 돼요. 또 4번 같이 입구에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닦아주셔도 되고요. 5번처럼 눈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아실 거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눈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4번 다음 중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말초 부위에서 몸이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2번 목욕을 하면 전신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혈액순환과 근육 및 관절의 이완을 돕는다. 3번 대상자가 목욕을 싫어하는 이유는 옷이 없어질까봐 걱정되거나 부끄러워서 등이다. 4번 되도록 대상자 스스로 쉽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보조한다. 5번 침상 목욕 시 특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요. 5번 침상 목욕 시 특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는다 입니다. 지금 목욕을 돕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뭘까요? 잘못된 것이에요. 1번부터 보시면서 맞다 하면서 1번은 그냥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는 잘못된 것 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상 목욕할 때 눈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55번 다음 중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제품이 좋고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그늘에 말린다. 2번 70에서 80% 정도의 쾌적한 습도를 유지한다. 3번 현관이나 화장실의 문턱을 낮추도록 한다. 4번 습도가 낮으면 더욱 덥게 또는 춥게 느껴짐으로 상황에 따라 습도를 적절히 조절한다. 5번 땀과 손발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땀과 손발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 온도를 조절합니다. 어르신이 지금 땀을 막 흘리시면서 또 손발도 뜨끈뜨끈한데 옷을 막 더 입혀야겠네 이러시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침구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거 맞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제품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세탁하고요. 이것은 면제품은 주로 그늘이 아니라요. 직사광선 햇볕에 말라주시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쾌적한 습도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도는 항상 40에서 60%가 가장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에서 80% 너무 높습니다. 자 3번 또 보시면 이거 고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왜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 현관이나 화장실의 문턱은요. 낮추는 게 아니라 없앤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습도가 낮으면요. 더욱 덥게 또는 춥게 느껴지므로 상황에 따라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요. 습도가 낮으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히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죠.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 주사를 맞고 있을 때 단추 있는 옷을 벗기는 순서로 괄호에 해당하는 것은 괄호 팔 수액을 맞고 있는 팔을 먼저 벗긴다. 나 수액을 빼서 괄호 팔소매 밖에서 안으로 뺀다. 다 수액을 건다. 나 괄호 팔을 벗긴다. 1번 오른쪽 오른쪽 왼쪽 2번 왼쪽 오른쪽 오른쪽 3번 왼쪽 왼쪽 오른쪽 4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5번 오른쪽 왼쪽 왼쪽 정답은요? 3번 왼쪽 왼쪽 5번 오른쪽 5번 오른쪽 왼쪽 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 주사를 받고 있어요. 단추 있는 옷 벗길 때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문장으로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대상자가 지금 주사를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수액은 어느 쪽에 맞고 있을까? 뭐 이거부터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 오른쪽이면 어느 쪽이에요? 네 오른쪽 편마비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비 있는 쪽은 주사를 못 맞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수액을 맞을까요? 왼쪽이요. 자 그러면 건강한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벗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예요? 네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죠. 건강한 쪽이 지금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먼저 팔을 빼야 돼요. 자 팔 빼고 나니까 뭐가 달려 있어요? 수액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뺀 다음에 수액을 걸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불편한 쪽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왼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57번 다음 중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장 먼저 침대 매트를 30에서 45도 비스듬히 한다. 2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3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5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대상자입니다. 지금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침대 매트는요. 대상자가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인데요. 누워 계시다가 식사하거나 잠시 앉아서 세수를 하거나 할 때 밑으로 쭉 내려가시죠. 그러면 대상자를 위로 올려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신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돼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르신 침대 매트를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번처럼 비스듬히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수평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시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이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세워가지고요. 발바닥이 여기 닿게 해주시고 그리고서 대상자에게 협조가 가능한 경우는 이 위에 여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팔로는 대퇴 아래쪽으로 잡아주시고 한 손은 심상을 잡아주시면서 어르신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면서 이동을 위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가 맞고요. 자 3번 같이 이제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상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잡아라 이렇게 어르신 여기 잡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둘이서 요양보사 한 분이 더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 한쪽으로는 어르신 어깨 아래쪽으로 또 한쪽 팔은 대퇴부 아래쪽으로 대퇴부 밑으로 집어넣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올려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합쳐할 수 없는 경우 두 명이서 도와주시면 되고요. 4번과 같이 상의를 잡아당기는 것은 이제 어르신 마찰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르신 욕창 생길 수 있고 해서 안 됩니다. 자 5번처럼 이렇게 시트를 잡아당기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8번 다음주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목욕 리프트의 전원은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한다. 2번 목욕 의자는 앉는 면이 높고 등받이가 낮은 것이 좋다. 3번 안전 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를 변환할 때 사용한다. 4번 미끄럼 방지 용품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기 위한 용구이다. 5번 이동변기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서 용변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용구이다. 정답은요? 1번 목욕 리프트의 전원은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한다. 맞습니다. 네 목욕 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지금 욕조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힘드시고 또 앉으실 때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리프트를 사용해서 욕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전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2번처럼 목욕 의자는 앉는 면이 높고 등받이가 낮은 것이 안 좋죠. 앉는 면이 낮아야 되죠. 그리고 등받이는 높은 것.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겠네요. 자 3번 거칭 안전 손잡이는 대상자의 자세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네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세를 변환할 때는 자세 변환 쿠션, 자세 변환 시트 이런 걸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4번처럼 미끄럼 방지 용품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죠. 거동하시는 분이 거실에서나 아니면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고요. 이동변기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동변기는 침상 옆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침상 옆에다 놓고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배변 용구죠. 59번 침대에서의 제의변경 중 옆으로 누운 자세가 필요한 경우는 1번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2번 등에 상처가 있을 때 3번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4번 호흡이 곤란할 때 5번 위관 영향을 할 때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입니다. 자, 체위변경 할 때 옆으로 누운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측위, 측면으로 누웠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측위라고 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는 거예요? 둔부, 즉 청골 쪽에 욕창이 왔을 때 옆으로 누워주시고 또 너무 앙화위로만 누워계시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자세를 자꾸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르신 이렇게 베개를 베었죠? 그리고 앞에도 해주셨고 무릎 아래에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압력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시면 엉덩이가 눌리지 않기 때문에 요 체위는 유용한 체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등에 상처가 있어요. 그럼 엎드려 주시는 게 좋겠고 3번처럼 휴식할 때는 보통 주무실 때는 앙화위를 해주시죠. 반듯하게 침상에 누워있는 체위 요것을 앙화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침상에 그대로 중앙에 앙, 중앙 이렇게 기억해주고 중앙에 누워있는 체위 그래서 이것이 앙화위입니다. 호흡 곤란이 있을 때는요. 반좌위 해서 반 정도 앉은 자세 요렇게 45도 정도 각도로 해주시는 게 반좌위고요. 위관 영향을 할 때도 좌위 내지는 반좌위 그럼 좌위는요. 요렇게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시는 체위입니다. 60번 휠지어를 접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팔걸이를 접는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잠금장치를 잠근다 1번 가라다나 2번 가라나다 3번 나가다나 4번 라가나다 5번 라다가나 정답은요. 3번이네요. 라, 가, 다, 나 입니다. 휠지어를 접을 때 요런 휠지어와 관련된 순서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장금장치 요거 골라주시면 틀린 게 딱 보입니다. 얘도 틀렸고 얘도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죠. 그럼 3, 4, 5번 중에 하나예요. 자, 장금장치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접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발받침대를 올려야 접히겠어요. 그래서 발받침대를 올리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나면 시트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트를 위로 쭉 하고 들어 올리시면 양 옆에 사이드가 딱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시트를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팔걸이 양쪽에 있는 지금 여기 팔걸이 있죠. 여기를 딱 접어주시면 아주 이제 좁은 장소에서도 보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 가, 다, 나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61번 휠지어를 이용하여 경사기를 내려갈 때 뒤로 가야 하는 이유는 1번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2번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3번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4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5번 앞바퀴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정답 골라 볼까요? 3번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사진기를 내려갈 때 반드시 뒤로 가셔야지 지금처럼 요렇게 가시고요. 또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경우는 지그재그로 가시되 반드시 뒤를 이렇게 그림에서 같이 우리 유양보사님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뒤를 항상 보시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정답이 3번이네요. 62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붙인 다음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근다. 2번 발바침대는 다리가 걸리지 않도록 펴놓는다. 3번 대상자의 양발이 휠체어 앞쪽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4번 유양보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측 무릎을 지지하여 준다. 5번 대상자가 마비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침대 난간에 붙인 다음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근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가실 건데 이럴 때는 건강한 쪽에 이렇게 1번과 같이 난간에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또 하나 비스듬이도 가능합니다. 두 개 다 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비스듬이의 각도는요. 약 30도에서 45도 이 정도 비스듬이 놔주셔도 가능합니다. 자 건강한 쪽에 붙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2번처럼 발받침대를 펴놓으시면 다리가 걸립니다. 자 3번은요. 대상자의 양발이 휠체어 앞쪽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닿지 않으면 일어서실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측 무릎 지지 아니고요. 지지해 준다 이것은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마비 측입니다. 마비된 쪽은 지지해 준다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5번처럼 대상자가 마비된 쪽 손으로 고정된 휠체어 팔걸이를 잡으면 잘 못 잡습니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쪽 손으로 잡는다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번 대상자를 휠체어 해서 바닥을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어야 할 위치와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1번 건강한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 2번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 3번 건강한 측 뒤에서 어깨와 몸통 4번 마비 측 뒤에서 어깨와 몸통 5번 마비 측 옆에서 허리와 다리 정답은요? 2번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입니다. 휠체어 해서 바닥으로 옮깁니다. 지금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요? 휠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려면 앞부분으로 앞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마비된 손으로 짚고 내려오시다가 앞으로 넘어지시고 낙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건강한 쪽 이렇게 건강한 쪽을 짚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건강한 팔을 이렇게 짚고 내려온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지지를 해주셔야 될까요? 반드시 마비 측에서 마비된 쪽 옆에서 여기 어깨에 체크되어 있죠? 어깨를 지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깨 그 다음에 몸통 뒤쪽으로 지금 왼손이 요양보사님 손이 뒤쪽에 몸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와 몸통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2번입니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준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시험 보실 때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시험 보실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길 때 옳지 않은 것이에요. 대상자의 두 팔을 머리 위에다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가슴에 올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이네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두 분이 여기 머리 아니고 이렇게 좀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 머리 쪽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시고요. 제일 먼저 이 윗부분에는요. 목하고 어깨를 잡아주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요. 여기 허리 쪽에 허리 위쪽 허리하고요. 아래쪽 허리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은 무릎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어르신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사용 시 지팡이 끝을 놓는 지점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이네요. 자, 왼쪽 편마비죠. 그럼 여기서는 지팡이가 나왔네. 그러면 지팡이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지? 요거부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팡이는요. 어느 쪽이요? 건강한 쪽에 잡아주셔야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건강해요? 네, 오른쪽이 건강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지금 여기 놓는 위치가 옆으로 15, 앞으로 15 그래서 여기 새끼 발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옆으로 15 그래서 정확히 놓는 위치가 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6번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 사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번 전기기구 물품 세척시나 수선시 전기를 차단하면 안 된다. 3번 전기기구 사용시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4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되기 전이라도 대상자를 신속히 구조한다. 5번 연결코드를 가급적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전기기구 사용시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이 풀어도 맞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네요. 67번 다음 종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다. 2번 감자나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3번 육류는 잘게 썰어서 보관한다. 4번 복숭아는 차게 보관하면 단맛이 높아진다. 5번 열대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의 채소실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열대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 대부분 과일은 냉장실의 채소실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열대과일 이렇게 실온에 보관해 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조개류는요? 사용하지 않을 때 물에 담가두지 않아요. 신문에 싸서 이런 경우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어 두시면 되고 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 감자는요, 하나씩 신문에 하나씩 싸서 서늘한 곳에 놓으시면 되고 고구마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 보관하시진 않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층층이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 좀 서늘한 곳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육류 같은 경우는 잘게 썰으면 공기와 접하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덩어리 채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5번 같이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차게 보관하면 단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온에 다 보관해 두셨다가 드시기 전에 잠깐 두세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드시면 되겠죠. 68번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75도씨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2번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1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3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한다. 4번 냉장고 안에서는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여도 된다. 5번 도마와 칼이 1개씩밖에 없는 경우 과일, 육류, 닭고기, 생선류 순으로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네요. 75도씨까지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75도씨까지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처럼 이렇게 조리한 식품이라 할지라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시키지 않고요. 4번도 냉장고 안에는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여도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피죠. 5번 같이 도마와 칼이 1개씩밖에 없는 경우는요. 과일 먼저, 그 다음 육류, 그리고 생선빌이잖아요. 생선, 마지막 닭고기는 미생물 번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해 주시면 좋고 닭고기 같은 경우는 밑간을 좀 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9번 다음 중 삶을 수 있는 세탁기요는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네모나게 생긴 게 세탁기예요. 네, 이 온도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숫자로 적혀져 있는 게 가능한 온도인데요. 95도시면 삶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0번 다음 중 세탁 후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앞에 힘을 준다. 2번 풀먹인 천을 다림질 할 때 천을 깔아서는 안 된다. 3번 같은 종류의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안 된다. 4번 방충제는 아래쪽 구석에 넣어둔다. 5번 곰팡이가 생긴 의복은 2시간 이상 직사광선에 쏘인다. 정답은요. 5번 곰팡이가 생긴 의복은 2시간 이상 직사광선에 쏘인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다림질 할 때요. 앞으로 나갈 때 뒤에 힘 주셔야 되고. 자, 2번 왜 틀렸어요? 풀먹인 천, 다림질 할 때 천을 깝니다. 네, 깔고서 사용해 주시고. 3번 같은 경우 같은 종류의 방충제는 함께 넣어도 됩니다. 다른 종류만 함께 안 넣으시면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 방충제는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의 구석에다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양변기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입니다. 자,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침상 시트나 침구는요. 오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3번처럼 화장실 배수구는요. 락스 원액을 부어주나요? 아니죠. 희석해야 됩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화장실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솔과 소독제로 닦아주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청소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번 방은 화장실에서 먼 곳에 배정한다. 3번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4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실금한 경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73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침해 대상자가 할 일을 한꺼번에 설명한다. 2번 목욕의 필요성을 강요한다. 3번 일정한 목욕 시간보다는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4번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미리 받은 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운다. 5번 목욕 과정을 다양화한다. 정답은요? 4번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을 미리 받은 후 이렇게 받아요. 발목 정도로 받은 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쓰셔야 어르신이 안전하게 목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74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다리 쪽에서 시작하여 머리 쪽으로 진행한다. 2번 운동량은 점차 줄인다. 3번 선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5번 매일 다른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정답은요? 정답 4번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가 맞는 내용이겠네요. 75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주로 침해 초기에 일어난다. 2번 대부분 침해 대상자는 폭력적이다. 3번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4번 가족에게만 폭력성을 나타낸다. 5번 파괴적 행동은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주로 침해 초기에 일어난다입니다.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은 초기에 일어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침해 대상자가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소모되면 폭력성이 좀 잠잠해지거든요. 소진되면 파괴적 행동이 좀 잠잠해져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용해졌으니까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시 폭력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면 안 되고 4번 같이 가족에게만 폭력성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5번처럼 파괴적 행동은요. 시작되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 우리도 화가 막 났을 때는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 아드레날린 막 분비되면서 막 화가 나다가도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사그러들잖아요. 그래서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이런 행동은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76번 침해대상자가 내 물건이 없다. 도둑 맞았다고 하며 같은 방의 김씨 할머니를 도둑이다라고 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김씨 할머니가 도둑이 아니라고 사실을 말해준다. 2번 왜 그런 모함을 하느냐고 야단을 한다. 3번 아니라고 이해할 때까지 납득을 시킨다. 4번 함께 찾아보고 되도록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5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4번 함께 찾아보고 되도록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지금 도둑망상이거든요. 지금 물건 없어졌다. 의심망상, 도둑망상 이런 경우들은요. 어르신 물건 한번 찾아볼까요? 뭘 잃어버리셨나요? 하면서 같이 찾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찾아들이는 것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77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별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치매 대상자별로 인지능력 수준이나 욕구가 다르더라도 의사소통 내용이나 방법은 같아야 한다. 2번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했다가 나중에 같은 방법으로 시도한다. 3번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한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은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전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5번 부정형 문장을 자주 이용하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한다. 정답을 골라볼까요? 3번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한다. 의사소통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이 잘 소통하실 수가 있겠고 1번 같이 이렇게 인지능력 수준이나 욕구가 다르면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야 되겠고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효과가 없다 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면 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4번처럼 대상자에게 당장 해야 할 일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계속 얘기해 주시면 대상자는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려요. 그 내용이 지금 틀린 내용이고 5번처럼 이렇게 부정형 문장 자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78번 다음 중 치매 말기의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방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멈춘다. 3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4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5번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니다. 자 치매 말기의 대상자 치매 말기에는 몇 가지 체크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말이 없으니까 1번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씀 못하시니까 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치매 말기라 할지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 이러한 무언증이 있다 해도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내용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치매 말기 때는 어르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양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2번처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다든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시는 반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딸 언제와 우리 딸 언제와 우리 딸 언제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치매 말기 대상자하고는 좀 틀린 내용입니다. 5번과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해주시면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임종 대상자가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방법은 1번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2번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3번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준다. 5번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지금 이런 경우는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종에 가까워지면서 혹은 임종 후에는 대상자가 이제 점차 차가워지거든요. 싸늘해집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추위를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주는 경우는요. 불안해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그러면 또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어르신 너무 추우니까 전기기구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이제 분비물이 나올 때 옆으로 좀 돌려주시는 건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아니죠. 5번 같은 경우도 호흡이 좀 힘든 경우 보통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래가 끓는 소리 그래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호흡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는 상체와 머리를 좀 높여주시면 되겠어요. 80번 다음 중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가슴이 최소 8cm 늘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실시한다 3번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한다 4번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번 가슴 압박은 양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을 가볍게 실어 압박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한다 이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서 이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 왜 틀렸어요? 가슴이 최고 몇 센티요? 5cm 정도만 늘리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가슴 압박, 인공호흡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하나요? 아닙니다 뒤로 젖혀줍니다 그래야 기도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일자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가슴 압박은 양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수직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압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제2회 쪽집게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